그러면 이제 83번부터 나오는 문제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자가 나오면 여기에 주제가 나오면 여기에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전반부라고 하는 앞쪽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84에서 전반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첫 3, 4문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3, 4문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전에 우리가 주제할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영어 문제의 대부분은 두 가지씩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제 부분이 보통 첫 3문장 안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 8, 4의 주제는 말하다 라는 동사랑 더불어 나온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대화 전체를 아울러서 계속 들으면 힌트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엔 뭐가 있냐면 화자와 장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대화를 들을 때 나오는 청자도 이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화자와 청자, 장소 이런 것들이 주로 앞쪽에 등장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화자와 청자와 장소 문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던져주면서 간접적으로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팩토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기가 공장이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플랜트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도 있고요. 또 팩토리랑 플랜트라는 단어가 들리면 여기는 매니팩처링 컴퍼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assembly line 1이 고장 났어요. 공장인 거죠. 그래서 assembly line, production, machine 이런 것들이 이 팩토리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또요 호텔이다 그러면 리셉션, 체크아웃, 룸, 프론트 데스크 이런 거 굉장히 커다란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library 그러면 book, 체크아웃, late fee 이런 것들도 아주 흔하게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bank 그러면 open an account라던가 loan application, loan officer 이런 거나 아니면 transfer money, limit, deposit some money, withdraw some money 이런 것들이 모두 은행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흘려주고 호텔을 찾아라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화자나 청자 장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꼭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전반부에 몰려서 정답이 나온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의 아주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전반부에서 이런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넘겨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풀어야 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지금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